네 선배님도 여러가지 이렇게 불량식품 이렇게 있거든요 왜 여기 오픈하시려고 하셨어요? 항상 다가시를 하고 싶었지만 다가시를 하고 싶어서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재미있었을때는 왜 이렇게 재미있었을때요? 지금 하고 싶어서요 어 선배님도 안녕하세요 도쿄산 남자 도사남 고구마입니다 니은노 샌바다쥬모こんにちは 고구마です 네 오늘은 저희집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를 한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게가 원래는 햄버거 팔던 가게였는데 그게 좀 망하고 없어지고 새로운 가게가 생겼거든요 어떤 가게냐면요 일본식 문방구 일본말로 와가시야라고도 하는데 새로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식 문방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여기에요 들어가보도록 하죠 네 촬영 허가 받았구요 생긴지 지금 3개월밖에 안됐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일본도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와가시야라고 하는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와 진짜 레트로하다 탱탱볼 일본말로도 분보구야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방구거든요 근데 분보구야는 진짜 책이랑 공책 연필 파는 느낌이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방구 느낌은 아닌데 여기 와가시야가 그나마 한국 그런 문방구랑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여기 가게 이름은 로쿠야에요 네 생긴지 3개월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일본 문방구입니다 여기 가게 이름이 많아요 여기 가게 이름이 많아요 왜 여기가 오픈하니깐요? 항상 다가시 야식을 하고 싶었는데요 다가시 기회가 너무 힘들어서 喫茶店と一緒にやろうと思ったんだけど 今日はレトロな おもちゃとかずっと好きで集めてたって言えば あっお店するために集まったんじゃなくて もともと 前から集めてた あっそりゃなんでここ そりゃなんかたまたまお話しいただいて あっもともとこの辺住んでる方ではなく あっ住んでるんじゃなくて ここしてきますでやるのに あんまりこの辺食べ物屋さんとか あっそりゃないからね この辺はほんとう物が少ないですよね うん ね スンベニーで 別に物飲食物があります 日本語であるワガシシの予定です こ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 でも価格がとても凄い 例えば320円 120円もあります あ〜これ 옛날に思った 私は中学生のためにこれが ボンデーのようなものが 불면은 이렇게 풍성처럼 되잖아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을 일본말로 쇼와 레토로로 하거든요 쇼와 시절에 물건들이 많네 이건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으신 것 같아요 여기 주인장 온우님이 원래 이런 쇼와 레토로 이런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가게를 하려고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좋아 expressions USA 와 最初はディオンが好きで旅行で3ヶ月間切ってて自分と会って楽しかったから住みやすいなと思ってすぐ次の年留学で。 最初からさイオギ? いや最初は金屋久保やっぱり。 金屋久保? 昨日言った。 何でですか? 昨日休みで私韓国料理好きなんだけどカレーのスパイスも買いに行きたくてすごいのね。 平日も人多くないんですか? すごい多くてびっくりした。 今は中学生とか高校生とか二十歳くらいの子がめっちゃ普通は多い。 多いよね。びっくりした。 はいお待たせし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が作ったチョコレートパルペなわせよう。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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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ゆるき。 影名はとても可愛い。 うん。 名人可愛いですね。 うん。 ありがとう。 見てください。 はい。 何と言えばいいんですか? オーナーさんって言えばいい? 店長さん? うん。 何でもいいんだけど。 スイちゃんって。 スイちゃん? うん。 うん。 韓国だったらサツマイモ難しいかもね。 これ名刺。 名刺。 スイちゃん。 はい。 何くんって言うの? 名前。 ゴグマでいいんですよ。 それか、あの、あだ名。 ゴグマくんでいいんですよ。 ゴグマくんでいいんですよ。 はい。 サツマイモくんって呼ばれてるの? はい。 この時から。 面白い。 なんでサツマイモなんだよ。 ちょっと話が長くなるんで。 また次。 わかった。 わかった。 これ一個買います。 はい。 初学校ってプロボーゴー。 何十年前プロボーゴー。 何十年前プロボーゴー。 懐かしい。 うん。 昔なんでこれが面白かったんだろう。 今やりながら。 疑問。 ありがとう。 気を付けて。 でもこの辺の子供たちには良かったんですね。 ここ。 チョコレート? そうこれチョコレート。 それも買えます。 チョコレート。 はい。 それも買います。 はい。 スライドして開けてねって書いてあるから、 横に。 あー。 うんうん。 ふふふ。 ふふふふ。 ここ。 ここにこう開ける。 あ、これはチョコゴーが入れてるよね。 もう、ここに。 意外に、 外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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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카드입니다. 이거 BTS? 응. 이게 다가시屋에 있는 아이돌 카드입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아, 알아요. 알아요. 초등학생 때 같이 갔다. 이거 BTS도 있는데요? 열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도 SES하고 핑클? 진짜 이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레아 카드가 없지? 진짜 1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안전하지만 다른 카드가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카드. 약간, 초등학생들도 6개월. 네, 많이 찍어. 네, 집에만 있는 거 같아요. 이거 몇 개월일까요? 이거 1개월 33일. 30? 어서요? 가격이야? 이거 1개 그럼 들어보세요 335원 넘어갔어 아아 렌쇼状欲시켰다けど 네 다시 이거 지금 놀이고 있어요 렌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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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꽤 많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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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벤자 카벤자 카벤자? 이거? 이거 뭔데?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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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아 여기 감사합니다 이거 유창에 던지면 막 떨어지잖아요 어 이거 하하하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재밌냐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재밌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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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여기 동네 애들한테 완전 인기 많은 거래요 여기 오픈하자마자 거의 품절 사태가 장난 아니었다는데요 네 선배님들 이거 타코센 이라는 건데요 예 요거 마지막으로 주문했어요 이거는 가게 안에서 먹으면 안되고 밖에 나가서 먹는용으로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예 어 그래도 집 근처에 이런게 생겨가지고 좋은데요 다음에는 카레 한번 먹으러 와야될 것 같아요 아 아리가또고자이마시따 마타키마스 고치솟아마でした 네 선배님들 여기서 이제 가게 바로 앞인데요 의자가 있어갖고 여기서 먹을게요 이게 타코센 샘베랑 다코야끼가 들어있어갖고 다코센이라 그러거든요 음 맛있네 이 샘베의 아삭아삭한 맛이랑 음 다코야끼의 그런 뜨거운 그런 맛이 어울리는데 음 맛있다 와 이게 200만 밖에 안 해 완전 싼데요 음 음 와 그냥 다코야끼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선배님도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 일본 옛날 그런 문방구 생겨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여기서 한 5분 정도 밖에 안 걸리는 곳에 있으니까 이 근처에 오시는 선배님들은 한번쯤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들어가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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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